보안 D 생명사에서 야심차게 여성을 위한, 여성만을 위한 온리 유일무일하게 여성분들만 가입이 가능한 백년 친구 레이디케어 우리 요즘에 통합암보험이라고 해서 부위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위별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첫번째, 두번째로는 각각 6번, 그리고 자궁내막증 국내 최초로 3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거 외에도 자궁경부암이나 유방암, 검사시에도 검진비가 지원이 되는 정말 국내 최초로 아주 획기적인 보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성만을 위한 여성전용암보험이에요 백년 친구 레이디케어 암보험이라는 거죠 자, 일단은 통계치료 한번 알아볼게요 숫자로 보는 암이에요 우리 2020년도에 25만 1083대가 택시, 전국에 택시가 있었어요 하지만 2020년도에 유방암 환자가 27만 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27만 명이라고 하면 애매모호한 숫자잖아요 정확히 27만 명? 그럼 어느 정도의 숫자야? 비유를 하자면 전국의 택시기사, 택시 대수와 거의 비슷한 수치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여성암 역시 1위가 유방암이에요 물론 20대, 30대의 1위가 우리가 유방암이 아닌 갑상수암이지만 거의 30대, 40대는 매우 높은 유방암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성암 발생자 중 유방암이 21%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5분의 1 정도 수준 그리고 6490,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발생자 수는 2020년도 통계치에 약 6490명이 진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성은 어떤 암을 특히 조심해야 될까요? 여기 보시면 부동의 20, 30대의 1위가 갑상수암이죠 2020년도 기준 남성 갑상수암 환자는요 9만 1천 명이에요 하지만 여성분들은 약 4배 이상 아니 4배가 뭐예요? 한 5배 정도, 4배 정도 높은 39만 8천 명 정도 그래서 매우 많은 여성분들이 갑상수암을 진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갑상수암 환자 수는 천천히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유방암이에요 2020년도 남성 환자는 1,000명 정도 하지만 여자분들은 약 27만 8천 명 정도 여성의 유방은 남성과는 달리 세밀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남성에 비해 훨씬 많이 진단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자궁암이에요 자궁암의 경우는 자궁경부암과 자궁체부암으로 나눠지는데 자궁은 여성에게만 있는 유일한 신체기관으로써 여성에게만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남자분들은 당연히 전립사암이고요 그래서 자궁경부암은 백신으로 인해 줄고 있지만 자궁체부암은 여전히 꾸준히 지금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유방암 통계를 보면요 최근 5년간 주요암 발생분율을 보면 순위가 1위가 역시 유방암이에요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부동의 1위가 바로 뭐다? 유방암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갑상서암 역시 2위에요 3위가 대장암, 4위가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매우 무시 못하기 때문에 여성물 위한 암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유방암 통계 보면 유방암은 지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특히 유방암은 40, 50, 40세에서 50세 사이에 중년에 특히 위험하다는 거죠 특히 유방암 환자 수가 현황을 보면 여성분들 꾸준히 지금 유방암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연령별 유방암 발생 현황을 보시면 역시 39세에서 쭉 올라왔다가 40세에서 60세까지 가장 많이 진단을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40, 60, 40세부터 60세까지 가장 많은 진단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방암 일단은 유압병기별 암 발생분율 5년 상대 생존율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버블버비님 안녕하세요 입장하셨네요 환자분율을 보면 전체의 100%라고 했을 때 5년간 상대 생존율은 93%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유방암 걸려도 조기에 일단은 진단받고 치료받으면 93%가 생존이 되고 있다는 거죠 국화는 99.9% 국소진행은 92% 원격전위는 44.5% 진행정도 모름은 84%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암 진행정도는 유압병기나 아니면 서머리, 스테이지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로 지금 부위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국화는 암이 발생한 장기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 국소진행은 암이 발생한 장기 외에 주의장기나 임접조직 또는 림프절을 침범하는 경우 원격전위는요 암이 발생한 장기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의 전위 진행정도 모름은 변기 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유방암은 정말 여성암 발병률 1위에요 5명 중 1명은 무조건 유방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방암 계속 늘고 있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2020년까지 21%니까 지금 23년도면 23%나 4%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유방암은 생존율이 높지만 뒤끝이 있는 암으로 재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자궁암이란 오늘은 여성 생식기암에 대해서 완벽하게 총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매우 좋지 않을까 자궁에 발생하는 악성종량을 통칭하며 발생 부위에 따라 자궁경부암과 자궁체부암으로 나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은 자궁경부암은 안쪽에 자궁경부 그리고 자궁체부는 이 더 안쪽에 있고요 자궁체부암은 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은 자궁의 입구에 발생하는 암이고요 자궁체부암은 자궁의 몸통에 발생하는 암이라고 간단히 저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됐어요 여성 생식기 쪽으로 그래서 최근 5년간 주요암 발생분율 추이를 보면요 역시 유방이 1위다 갑상선이 2위다 대장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궁암 통계예요 자궁체부암은 요양병기별 암 발생분율 5대 상대 생중률을 보면요 환자분율을 보면 전체 100% 중에 지금 72% 국소진행이 17% 원격이 66% 5대 5년 상대 생중률은요 89% 96%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궁암은 자궁경부암 자궁 입구에 생긴 암과 자궁체부암 자궁 몸통에 생긴 암이죠 최근 서구화로 자궁체부암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자궁체부암의 생중률이 더 높아요 5년 상대 생중률은 자궁체부암은 89% 자궁경부암은 80% 그래서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이라면 국가암검진 대상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궁내막증은 가암기 여성의 약 10%에서 15%에서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고요 2016년도에는 약 10만 4689명 그리고 지금 2020년도에는 약 15만 5183명이 진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궁내막증은 4년 새 48%가 증가가 되고 있고요 특히 30대 40대가 가장 많이 진단을 받고 있다 이렇게 통계치에 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만을 위한 여성 전용 안보험이 출시가 되었어요 사전적 건강관리를 통한 여성의 실질적 건강증진이 가능한 그리고 건강관리 자금 지원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백년친구 레이디케어 안보험이에요 일단은 D사에서 출시가 되었고요 주계약은 일반 사망 그리고 부가특약은 26종의 선택특약이 있습니다 자 가입 나이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최소 20세에서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기간은 90세가 있고 그 다음에 종신보험이 있고 10년 만기 20년 만기 특히 건강한 유방암 진단비나 자궁경부암 진단특약은 10년 갱신 20년 갱신으로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문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 밑에 보시면 보험료 할인도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 할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험료 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암검진 정보제공이 할인이 되고 있고 청약시점에서 피보험자의 국가암검진 유방 또는 자궁경부암 정산판정 결과 특히 직접 2년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과 특약보험료가 2% 할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보험료는 3만원이에요 최소보험료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참고 국가암검진 암종별 대상자 기준 및 검진 주기에요 특히 검진 대상은 유양 같은 경우는 40세 이상 그러니까 보험가입도 하시면 좋겠지만 보험가입 안에도 기본적으로 국가건강검진도 같이 설명해 드릴거에요 많은 정보 도움되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은 위암은 40세 이상 그리고 간암은 40세 이상 간암 발생 고위염군 그리고 폐암 54세에서 74세 이하구요 대장암은 50세 이상 유방암은 4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검진 주기는 2년부터 2년까지 있습니다 자 검진 방법은 유내시경 간암은 간초음파죠 폐암은 저설량 흉부 CT검사 그 다음에 대장암은 대변검사 근데 대변검사는 안되죠 개인 돈으로 돈 내가지고 대장내시경을 하셔야 되겠죠 유방암은 유방차령 그리고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세포조직 그래서 시행일이 이렇게 되고 있다 자 이 보험은요 레디암 보험은요 여러가지로 나눠져요 특히 여성보장 예방이나 진단 중춘치료까지 자궁내맞증 갱신형인데요 300만원 나오는 자궁내맞증 진단비가 있고 두번째로는 건강한 유방암 진단특약이 있어요 세번째로는 건강한 자궁경부암특약 이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거에요 네번째로는 통합암 통합암 그리고 유사암 제외특약이 있고 또 중춘치료는 여성보장특약이 있어요 자 진단은 당연히 암진단비겠죠 수수비는 계속받는 수수비와 유사암 수수비 다빈치 로봇암 수수비 다빈치 로봇 특정암 수수비 그리고 암 직접 치료비 통원이 있구요 통원시에는 상급종합병원 암 직접 치료비가 있고 또한 치료는 항암 방사선이나 표정이나 특정 항암 호르몬 카티나 항암 세기조전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 이렇게 나누어지구요 치료는 첫날부터 2번 특약 수술 일칠종 신수수비 그리고 나비 면제는 여러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거 같아요 자 그러면은 상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릴게요 우선 여기 보시면 레이디케어 암보험 셀링포인트에요 자 우리가 아 우리라면 그렇고 여성분들 네 여성분들은 여기 보시면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미 발생시에 2년마다 건강관리 자금을 지급을 해줘요 그리고 통합암 암종별 7개 그룹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각각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자궁내막증 진단받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을 국내 최초로 해준다는 거 네 번째로는 국가암검진 결과 제출 시에는 일단 보험료가 2% 할인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2년마다 건강관리 자금 지급이 돼요 이게 과연 뭘까요 건강암 유방암 진단비 특약이에요 그래서 유방암 건강관리형이 있는데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계약일로부터 2년 시점부터 매 2년마다 계약 해당일로부터 유방암이 발생되지 않고 생존했을 때는 우리가 100만원부터 2천만원 한도 내로 보장이 된다는 거 자 진단자금은 암보장개시로부터 유방암 진단받으면 천만원까지 나온다 그래서 유방암 발생되지 않고 생존했을 때는 10만원씩 나오고 유방암 진단받으면 천만원씩 진단비가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2년마다 건강관리자금이 있어요 특히 건강암 유방암 진단비 특약이 있는데요 이거는 통합형에서 그래서 건강관리자금이에요 피보험자가 2년 시점부터 매년 2년마다 생존했을 때 10만원씩 지급을 해준다 물론 10만원 적을 수 있는데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달치나 세 달치 보험료 내셔라 유방암 검진지원비에요 피보험자가 지금 암보장개시 이후에 국가암검진 유방암을 받고 유방암 의심판정을 받았을 때 50만원 준다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일단은 유방암 검진을 받는데 당신 유방암 의심판정을 받았어 빨리 대학병원 가봐 그랬을 때 50만원 지원비가 나온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유방암 진단 확정이 되면 천만원 지급을 해준다 유방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년마다 건강관리자금 지급이에요 특히 건강한 유방암 진단 특약인데요 여기 보시면 기본형과 통합형이 있어요 기본형은 10년 만기 20년 만기가 있고요 보험료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통합형은 10년 만기 20년 만기가 있는데요 40세와 50세 기준으로 이렇게 보험료가 나온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2년마다 건강관리 지급이에요 특히 이번에는 아까 전에 유방암인데 이번에는 건강한 자궁경부암 특약이에요 좀 전에 유방암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궁경부암 건강관리자금인데요 피범자가 가입하고 2년 시점에서 매년 2년마다 10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진단자금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받으면 좀 전에 유방암처럼 진단비 천만원이 나온다 그리고 자궁경부암으로 2년마다 일단 생존하면 10만원씩 나오고 검진비에요 내가 국가에서 암건진을 받았는데 자궁경부암을 일단은 검사를 받고 당신 자궁경부암 왠지 의심 판정이야 그래서 의심을 했을 때는 50만원 물론 의심 판정 받고 진단 안 받아도 50만원 최초 1회로 나온다는 거 그런데 자궁경부암 진단받으면 천만원 지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2년마다 건강관리자금 건강한 자궁경부암 진단 특약이에요 그래서 기본형과 통합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저렴하게 단돈 만원도 안되게 가입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참고는 암검진 결과 판정 기준이에요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상소견 없을 경우 국가암검진 정보제고 할인이 되고요 정상 판정이 됐을 경우 그리고 양성질환 이상소견이 있으나 유방암과 관련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 없는 경우 그리고 유방암 의심 유방암 의심받으면 50만원 나온다고 있잖아요 유방암 의심하나 소견이 있어서 즉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한 일단은 유방암 진단 특약 유방암 의심 판정이 있을 때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판정 보류는 뭐냐면 판정 곤란 상태에서 재차량이 필요하거나 이상소견이 있어서 추가검사 또는 이전검사와 비교가 필요한 경우 그럴 때 일단은 판정유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암검진 결과 판정인데요 자궁경부암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상소견 없고 반응성 소견 및 감염성 질환 여러 가지는 판정을 받았을 때 근데 여기서 중간에서 보면 자궁경부암 의심 판정받으면 또 50만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결과 기록지에 유형별 진단, 세포 진단에서 가장 심각한 소견이 침륜성 평면, 평편 세포암종 또는 침륜성 선암종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건강한 자궁경부암 진단 특약에서 진단비 50만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핵심이에요 일단은 통합암진단비 유사암은 제외될 암보험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급여 명칭이에요 총 7개로 나누어집니다 총 7개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유방암 C50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궁암 C53 C54 C55 최대 5천만원까지 돼요 세 번째로는 특정 여성 센식기암 그래서 이렇게 분류코드가 있고 고액치료비 또 질병 분류코드가 있게 있고 여성 다빈도암 C23부터 64까지 최대 100만원부터 5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특정 소화기암 진단비에요 100만원부터 5천만원까지 질병 분류코드는 이렇게 되고요 울트라베니아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얼른 들어오시고요 일곱 번째로는 C5대 암 진단비에요 그래서 C0년부터 쭉 올라갔을 경우 그래서 가입금액은 100만원부터 최대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통합암 진단비 보면 유형별 있어요 이 지금 7가지 정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갑상수암의 악성 신세물 C73 중에 특정 갑상수암은 상기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기타 피부암의 악성 신세물 C44는 상기분류에서 제외됩니다 요건 보장이 안된다는 거 그리고 C77에서부터 80 이거 난익은 질병 분류코드죠 뭐죠 바로 전이암이잖아요 전이암 네 아까 질병 분류코드가 지금 위에 보면 7가지로 나눠이잖아요 7가지 자 어떻게 보면 최고의 단점이 뭐냐면 이건 다 원발한 기준이에요 원발한 기준이기 때문에 정말 아쉽게도 전이암은 보상을 못 받는다 네 그래서 2차성 미 상세 불명의 부위에 악성 신세물의 경우에는 1차성 악성 신세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갑상소암 진단받다가 림프저 전이가 됐어요 림프 그러면은 웬만한 보험회사들이 이 갑상소암 유사암이나 소외감으로 진단비 주고 전이암 일반암은 보장을 안 해줘요 하지만 요즘에 훈국이나 롯데에는 림프저 전이가 되면 일반암으로 나오거든요 일반암으로 근데 여기 지사같은 경우는 레이디케이와 암보험은 지금 일반암에서 나오지 않고 처음에 갑상소암에 걸렸을 때는 원발암 기준으로 유사암만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암보장 개시일은 90일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암 각 세부 보장별 암 진단비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유방암 외에는 세부 보장별 암 진단비로 확정시에는 50%만 지급을 준다 그러니까 결론은 면책감액기한이 다 있다는 거죠 자 유망암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는 진단 확정시에는 유망암 진단비의 20% 180일 초과하며 1년 미만 시에는 50% 주고 1년 이후에는 100% 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피보험자가 이태계약 중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 계약자 적립급도 지급이 안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각 세부 보장별 암 진단비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각각에 대한 세부 보장이 소멸되며 회사는 소멸되는 대부분의 해왕금을 기준하지 않습니다 해왕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지사 생명 같은 경우는요 7개 부위별로 보장을 해줘요 고액 치료비 유방암 여성 다빈도암 자궁암 특정 여성 생식기암 특정 소화기암 15대 5대 고액암 이렇게 해서 15대 암까지 이렇게 부위별로 7개로 나눠서 해준다 유방암 진단받으면 없어지고 나머지 자궁암 진단받으면 없어지고 특정 여성 생식기암 받으면 없어지고 각각과 7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기존에는 최초 1회 받고 끝났죠 암보험이 여기서 뭐 어떤 코드를 받든 간에 최초 1회 받고 끝난 암보험이었는데 지금은 7번 각각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게 큰 장점이라는 겁니다 자 통화암 암진단비 특약은 지금 여러가지가 있어요 15대 그 다음에 특정 소화기암 그 다음에 담낭암 아니면은 골절뼈 뭐 여러가지 암 그 다음에 유방암이 있구요 아니면은 외음 그 다음에 생식기암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 이렇게 해서 7가지로 나눠진다 그래서 암진단특약과 통합암진단비 전체의 암 대상 질병은요 암종별 분류코드와 동일해요 결론은 이렇게 나눠지지만 이 모두가 일반 암보험이랑 질병 분류코드가 다 똑같다 일반 암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걸 세부적으로 나눠서 7개까지 나눠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90세만기와 종신으로 만기가 있어요 근데 보험료 차이는 유방암도 20대 보험료가 똑같아요 30대나 40대 보험료가 10원밖에 차이 안나요 봐보세요 네 10원밖에 차이 안나잖아요 차라리 90세만기보다 종신만기로 해도 보험료가 10원밖에 차이 안나기 때문에 일단은 종신만기로 가입해도 큰 문제가 없다 보험료가 자궁암도 똑같아요 90세나 종신만기도 20대는 똑같은데 뭐 30대나 40대는 거의 10원밖에 차이 안난다 특저여성 생식기암도 보험료가 똑같네요 10원 차이 40대는 한 10원 차이고 나머지는 보험료가 똑같다 20, 30대는 고액치료비도 거의 뭐 10원 차이 네 근데 이제 40대는 20원 차이네요 뭐 10원이나 20원이나 그 다음에 여성다빈도암 보면 아 여성다빈도암이 좀 차이가 나네요 그죠 천원인데 한 70원 차이 네 특정 소화기암도 1740원 어 좀 몇백 좀 70원 차이 나구요 40대는 한 110원 그 다음에 40대는 거의 180원 정도 특정 소화기암도 그 별로 차이 안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5,640원이나 아니면은 종치는 5,800원 거의 1,170원 차이 40대도 얼마 차이 안난다 그 다음에 40대도 9,600원 9,990원 3,90원 정도밖에 차이 안난다 그래서 차라리 90대보다 차라리 종신으로 하셔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자 통화암진단비 암종별 7개 그룹 좀 전에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암진단비 특약 레고보험이 있어요 레고보험 그래서 20대 30대 40대 네 그래서 보험료가 이렇게 나오고 통화암진단비 그러니까 레이디암 일단은 진단비만 최초 1회만 주는 거랑 그냥 각각과 부위별로 7번 나오는 거랑 일단은 보험료 차이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난다 네 그래서 20대는 보면 한 천원 차이 30대는 1,400원 정도 차이 40대는 거의 1,700원 차이 근데 여기서 한 번만 받고 일회성으로 받고 끝난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일회성으로 아니면 부위별로 각각 7번씩 받을 수 있는 안보험이 좋겠어요 당연히 후자를 선택을 하겠죠 네 자 주목해야 할 보험 특약은요 오늘의 썸네일의 제목인 자국 내막 증 진단비에요 이 특약은 비갱신형이 없습니다 갱신형밖에 자국 내막증은 그냥 깔끔해요 자국 내막증 진단받고 100만원 하지만 최대 300만원까지 나온다는거 보험료 보세요 보험료 뭐 얼마 안해요 천몇백원 네 주목해야 할 만한 특약 두번째 첫번째로는 자국 내막증 진단비였잖아요 두번째는 유방절제 수술비에요 유방아 진단받고 유방절제 수술하잖아요 이럴때 500만원 나온다 두번째 유방제자리암 진단받고 유방제자리암의 지접전 치료 목적으로 유방절제 수술했으면 500만원 유마티스 관절염 진단비 200만원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위에서 얘기한대로 자국 내막증 최대 300까지 받을 수 있고 두번째로는 유마티스 진단비 200만원 그리고 자궁 자궁암 절제 수술했을 때 500만원 그래서 합이 천만원까지 나온다는거 네 그래서 또 체계적인 안보장 특약이 있어요 예방 진단 중증치료 진단비 수술비 통원비 항암약물 방사선 그리고 기타 치료 수술비나 진단비 그리고 나비 면제까지 그래서 여러가지 특약이 있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주기약은 재해사망 일반사망 이렇게 해서 50만원 넣으면 되구요 나머지 유방암 통합평 2000만원 자궁경부암 진단 2000만원 네 이렇게 넣으면 되고 자궁내막증 심령갱신형으로 300만원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나머지 여성 진단비 그리고 항암 방사선 치료비 요런식으로도 구성을 해도 매우 좋다는 겁니다 네 자 먼저 40세 여성이에요 40세 여성 그래서 진단은 무진단이고 주기약 50만원 넣구요 자궁내막증 진단받으면 300만원 그리고 건강한 유방암 진단 유방암 진단받으면 2000만원 자궁경부암 진단받으면 2000만원 여성보장 특약 1000만원 그래서 42,000원에 가입이 가능하다 내용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내용이 어딨냐 일단은 자궁내막증 아 위에 특약 있네요 일단은 사망시에 50만원 예 그래서 모든 사망시에 50만원 나오고 자궁내막증 자궁내막증 진단 확정시 300만원 최초 1회 안으로 나온다 두번째는 유방암 유방암 진단받으면 2000만원 나오구요 유방암 건강관리자금 그래서 20만원 나오고 유방암 발생되지 않고 2년마다 생존시에 20만원 그리고 유방암 검진했을 때 100만원 그래서 유방암 받고 유방암 의식판정 받았을 때 100만원 나온다 세번째는 건강한 자궁경부암 그래서 자궁경부암 진단받으면 2000만원 그리고 2년마다 살아있으면 20만원 그리고 의심으로 검진받으면 100만원 이렇게 나온다 여성보장특약이에요 유방절제했을 때 500만원 나오구요 그리고 집저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유방절제했을 때 500만원 또 나온다 유마티스 관절념 나오면 200만원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전에 40세 기준으로 한 4만원대 네 3만원대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구요 어 다음은 예 40세긴 40세인데요 아까전에 실속형으로 4만원대죠 이번에는 풀로 때렸어요 아주 프리미엄 프리미엄 떼었을 때는 9만5천원 물론 보험료가 좀 비쌀 수 있겠죠 근데 내용을 보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일단 주계약이죠 일반 사망 50만원 넣어놓고 자궁 내막증 진단받으면 300만원 유방암 진단받을 때 2000만원 자궁경부암 진단받을 때 2000만원 그리고 플러스알파로 유방암 또 진단받으면 5000만원 그리고 자궁암 5000만원 이건 부위별로 7번 그리고 여성 생식기암 5000만원 고액 5000만원 그리고 여성 다빈도암 5000만원 특정 소화기암 5000만원 대장암이나 유암 특정 15대암 5000만원 그래서 7번 이건 뭐냐면 유애만 유방암이나 자궁암만 넣고 자궁 내막증 진단비만 넣어도 되는데요 나는 안보험을 강화하고 싶어 프로세스 진단비가 5000만원 나오는 플랜이에요 여성 보장 유사암 진단비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95,000원으로 가입이 된다 이렇게 간단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50세 여성 기준으로 50세 여성 기준으로 보면은 39,466원 그래서 어 지금 일반 사망했을 때 50만원 자궁 내막증 진단받으면 3000만원 유방암 진단받으면 2000만원 자궁경부암 진단받으면 2000만원 요 1000만원은 어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네 사망시에 50만원 나오죠 50만원 자궁 자궁 내막증 진단받으면 300만원 유방암 진단받으면 2000 2년마다 살아있으면 20만원 유방암 검진 어 의심 판정받을 때는 100만원 그리고 어 자궁경부암 2000만원 나오고 2년마다 살아있으면 20만원 자궁경부암으로 검진받으면 100만원 요렇게 나온다는거 그리고 유방암 절제했을 때 500 나오고 또 유방제자리암 진단받고 유방제자리암 치료를 목적으로 유방암은 500 제자리암 받아도 역시 500 그리고 유마티스 관절염 진단받으면 200 이건 1000만원 나오는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 나오는거네요 유방암이냐 유방제자리암이냐 그러면은 500이 나온다 그리고 유마티스 관절염은 200만원 진단비가 나온다 이렇게 알고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50세 여성기준으로 풀보장 풀 프리미엄 보험료 보면 비싸요 9,500원 아까 3만원대는 요것만 넣었을 때 기본으로 요것만 요것만 주기한 일반사망 50만원 자궁네마증 300만원 유방암 진단비 2000만원 자궁경부암 진단받으면 2000만원 여기다가 부위별 암진단금이죠 그래서 5천만원이 어떤 암이든 간에 5천만원 플러스 알파로 나온다 그래서 유방암 진단받으면 위에서 5000받고 위에서 2000받고 7천받는거죠 자궁암이며 5000받고 위에 자궁경부암 2000 또 7천받 이렇게 받는거구요 나머지 이 나머지 분들은 나머지 이 5개는 다 일반암에 다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위암 대장암인은 소화기암 여성 다빈도암이며 5000만원 이렇게 부위별로 최대 7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사암 진단받으면 1000만원이고 여성 보장특약이 뭐였죠 좀 전에 유방암 진단받으면 유방수술하면 500만원 일반암일 때 C코드 그리고 유방 제자리암 D코드 받아서 수술하면 500만원 유마티스 관절염 진단받으면 200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망시 50만원 자궁 내마티스 진단받으면 300 유방암은 2000받고 2년마다 살아있으면 20 유방암 의심증상이면 100만원 의심증상도 100만원이에요 자궁도 의심증상 100만원 2년마다 살았으면 20만원 자궁경문화 진단받으면 2000만원 나온다 그리고 통합암 유방으로 진단받으면 5000 자궁암으로 진단받으면 5000 특정 여성생식기암이면 5000 고액치료비면 5000 여성다빈도면 5000 특정 소화기암이면 5000 그리고 15대 암이면 5000 7번이니까 곱하기 7번 5,7에 35 3억 5천만원 받을 수가 있다 35,000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성보장특약 유방암 유방암 진단받고 절제하면 500 유방제자리암으로 진단받고 절제하면 500 유마티스 관절염 200 그리고 유삼진단비 갑기경제 4개 받으면 1000만원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3 5,3 명 숙소 5,3 5,3 5,7 6,7 6,7 7,8 7,8 7,8 7,9 9,8 8,9 9,9 9,9